빨래판 복근의 빨래가 될까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렛츠고! 아 해지름대가 나온다 야 돼 돼 야 된다 야 돼 빨래가 돼 빨래판 복근으로 빨래가 된다 그래갖고 내가 알탕이 형 했을 때 내가 진짜 알탕을 끌어주려고 그랬어 내가 근데 손님한테 아니 어제나서 아 그거 사오려고 그랬지 지금은 이제 마트가 있는데 마트도 그때 없어서 사오려고 그랬는데 못 사온다 그래서 내가 진짜 알이 없습니다 알이 있으면 어떻게 라면에 넣던 뭐 고춧가랑 넣던 뭐 해갖고 좀 들이게 했는데 알이 없다보니까 자꾸 알탕을 달라는 거야 알이 있대 그 사람은 알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갖고 내가 알이 없습니다 알이랄 수 있으면 튀겠습니다 그랬어요 딱히 불할로 튀어나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 놀랬지 그랬어 나는 난 놀래갖고 나는 하하하하 Athena 하하하하하 아 놀랬어 Football 와 이거 다 거였어 하하하하 둘이 형 편하게 놓을까요? 와 노래 너무 잘한다 땡큐 땡큐 시간 자꾼다 땡큐 Thank you so much My money 어 차가 돼! 차가 돼! Go! 너 빨리 빨리 짐 싸먹어 폴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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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깔 로봇이요